같이 가고 싶지 않은 멤버 짚뚱뚱뚱 짚뚱뚱뚱 알았어요! 왜냐면 과기만! 알았어요! 나도 아는 거! 나도 아는 거! 그냥 저는 사람으로서의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제 롤모델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저는 사람들에게 사람 최산으로서 되게 멋있게 기억에 남고 싶고 저 사람은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을 잘 챙기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주위 사람들은 멋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